갑니다 여러분 갑시다 강아침 박수 방청객 한 분 노래 나오기 전에 어떻게 크게 네 네 넌 보기에 손잡고 거늘건 길목도 아스라이 모성한 수준한 예수님 가봐도 우리 기억을 좋은데 왜 그래요 마침내 감탄살 좀 넣어줘야지 가슴이 내 미술보며 내 미술보며 내 말에 두 줄 잡고 두 나라 눈물을 눈물을 더 고마워 세상에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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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이 우울기 고마워 이 절은 화음 좀 넣으시죠 네 김피디님 음악도 하셨다면서요 하루의 미소를 보면서 내 너의 두 손을 잡고 같이 부르실까요 하루의 미소를 보면서 내 너의 두 손을 잡고 전화별들의 전화별들의 눈물을 보면서 고요한 고요한 세상을 내 человек의 Paige 그날은 내 꿈처럼 보여지며 던진 내 사랑에 웃으시며 님의 수신 천암만 한없이 본내본다 박수 감사합니다